이번 시간에는 빠른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동작은 앞으로 계속 뛰면서 동작을 큰 동작으로 연속해서 머리를 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. 나오세요. 빠른 동작은 팔을 들면서 좀 위 들고 앞으로 뛰면서 머리를 칩니다. 다시 또 들면서 뒤로 뛰고 둘 앞으로 뛰고 하나 들고 둘 뛰고 이때 발을 하나 들어서 앞으로 뛸 때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뒤에 멈출 수 있도록 합니다. 다시 하나 들고 둘 앞으로 뛰고 이걸 연속으로 하면 준비 다시 10회 해보겠습니다. 빠른 동작 정면 머리치기 10회 머리를 첫 하나 둘 셋 넷 셋 셋 일곱 넷 아홉 열 빠른 동작을 할 때 팔을 머리 위로 들어야 되는데 얼굴 앞에서 작은 동작으로 한다거나 한번 해보세요. 5회만 해보세요. 하나 둘 넷 이렇게 작은 동작으로 하시면 안됩니다. 또 발을 앞뒤로 크게 움직여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발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셔도 안되겠습니다. 5회 이렇게 작은 동작으로 하면 운동 효과도 없을 것만이 아니라 유효격자 기동체 일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큰 동작으로 천천히 하더라도 앞뒤 큰 동작 머리 위로 큰 동작으로 들어서 하시면 근력 발톱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10회 머리를 첫 하나 둘 셋 넷 사 사 일곱 넷 아홉 열 지금까지 빠른 동작 연습을 해봤습니다.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힘든 동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면 근력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선수들도 백회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어르신들께서 조금씩 늘려서 백회를 하시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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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